이거 먹어봐, 이거, 이거 맛있어 야, 좋은 아침 어, 윤석아 왔구나, 윤석아 밥 먹었어? 어, 야, 근데 니들 희경이 신문 난 거 봤어? 희경이? 희경이가 왜, 또 누구 팼어? 그게 아니고, 희경이가 다시 이동하고 사귄다고 신문에 토끼사로 났잖아 정말요? 어, 얘는 그렇다니까 일로와, 일로와, 들어와, 박상면, 바로 5만 원, 바로 뭐, 뭔 소리 하는 거야, 이 사람아 일주일 지나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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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국진이 어디 갔어? 안 싶어? 아, 국진이 어제 동창생들이랑 거 술 마시고 안 돌았다 뭐? 아, 참, 야, 온다, 온다 야, 김국진, 너 지금 어디서 외박하고 들어오는 거야, 어? 아, 저 얘기하면 길어, 나 좀 쉴게, 어? 가만, 가만 이게 뭐야, 이 여자 손 좀 잡고 가냐, 어? 아니, 그, 저 친구가 술을 먹고 자 뻗었길래 친구 마누라가 할퀴었다고?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? 어, 어 그 친구가 누군데? 있어야죠, 고등학교 동창 아, 동창 누구야? 아, 니가 얘기하면 아냐? 얘가 진짜, 아, 글쎄 이름이 되라니까, 이름이 돼 왜? 장수영이다, 장수영, 됐냐? 저 아빠는 몇 분이야? 무슨 날 치지 않냐? 난 지금 못 믿겠다는 거야, 지금? 야, 자신 있으면 네가 가르쳐 주면 될 거 아니야? 아, 아, 그래, 알았어, 알았어, 아, 참 미치겠네 야, 확인해봐 내라 여보세요? 예, 저 장수영 치세요? 예, 안녕하세요, 저 국진이 약혼녀인데요 저 국진이랑 어제 밤새도록 있었던 거 맞아요? 예, 예 알겠습니다 저 실례 많았습니다 나 이제 됐냐, 지금? 그러니까 확인할게, 소개해 아주 시원해? 얘 좀 봐 얘가 어색한 소리야 네가 외박했잖아 너? 다시 한 번만 외박해봐 그때 정말 끝이야 알았어? 하, 정말 아, 저, 그 아, 정말 야, 국진아 근데 너 그 머리 굵고 진짜 네 친구 마누라가 핥힌 거 맞냐? 너, 너까지 왜 이래 인마 야, 그 깜짝 놀란다 야, 우리 사회에 못 할 얘기가 뭐 있어? 빨리 솔직하게 얘기해봐 어? 그래 너한테만 얘기한다 하, 진짜 너 선택됐어 하, 그래 아, 그렇지 않아, 그렇지 않아 감사합니다.